아 으 으 뭐하냐 어 박세인 마침 너 잘 만났다 뿌 왜왜왜왜 나 지금 젓가락 행진곡 치고 있거든 너가 밑에 손을 좀 해줘 해 진짜 젓가락으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귀찮게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니 뿌 귀찮아도 친구니까 한번 해줄 수 있는거 아니니 알겠어 해줄게 허허 고마워 한다 시작 시작 잠시 잠시 진짜 확인 너무 어 재밌었다 한 번 더 해줘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하라고 싫어 야 박수 너는 피아노 잘 치잖아 한 번 더 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칠지 안 칠지는 내 마음이지 부탁정돈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싫어 귀찮아 안쳐 어 히 알겠다뿌 싫으면 말아라 해 나도 밑에 손 연습해서 혼자 칠 거다 해 아하 척가락 행진곡을 혼자 치는 사람도 있냐 그래 한 번 해봐라 피아노도 못 치면서 이 박쌤 날 무시했다 이거지 혼자 왜 못 치냐 다 할 수 있다뿌 여기 있네 혼자 치는 방법 다 혼자 칠 수 있고만 뿌 좋았어 나도 혼자 연습해서 칠 수 있다 뿌 박쌤 두고 보자 아 귀찮게 하고 난리야 혼자 척가락 행진곡을 어떻게 치겠다는 거야 한 번 해봐라 오늘은 뭘 쳐볼까 어 너로 전화했다 한 번 연습 끝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재미없어 뭐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아하하하하 어하하하하하 옆에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괴롭혀야지 아하하 orada 앉으셨네 오 쉽네 사실 두 번이라고 해도 선생님은 모르시니까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바쁘니 어 밀키 연습하냐 선생님이신 줄 알았네 아 뭐야 왜 와 그 방해야 나 연습하고 있었어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다고 안 했어 누가 뭐래 너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다 그랬지 아닌데 너 거짓말 하는 건 내가 다 아는데 지금 피아노 치면 되잖아 먼저 세 차례 넣은 거야 칠 건데 귀찮아서 야 어 박쌤 왜 방해해 어 방해해야지 방해 진짜 선생님 부른다 선생님 아 진짜 박쌤 메롱메롱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박쥐말랑이지 박쥐말랑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박쌤 죽었어 아 깜짝 놀랐네 내가 피아노 제가 그럴 수도 몇 해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하지만 안 계시지? 총총 저 필통이랑 책 박스인 건데 여기가 박스인 방이다 좋았어 제인아 계속 왔다 갔다 하니?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랬니? 빨리 들어가서 연습하자 네 연습하기 싫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 선생님한테 혼났잖아? 빨리 연습하고 끝내야겠다 제인아 연습하고 있어라 선생님이 곧 간다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? 철 못 들은 건가? 제인아 연습하고 있어라 선생님 곧 간다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로 음성 변조해서 박스인 방에 있는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는 거지 큐큐큐큐큐큐 세인아 연습 열심히 해라 선생님 곧 간다 우와 선생님 저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연습 똑바로 안 하면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우와 부모님께 전화 안 돼요 연습 빨리 해야지 연습 똑바로 안 하면 저는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와 박세인 연습 열심히 하는군 날 괴롭히도니 쌤통이다 연습 열심히 해라 세인아 뭐하니? 아 겁났다 오케이 내 손가락이 다 희생됐다 드디어 잘 칠 수 있어 난 해냈어 박세인 죽었다 박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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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그렇지 혼자 디엣곡을 어떻게 쳐? 혼자 칠 수 있다 본래 둘이서 치는 곡을 혼자 친다고? 행 본래풀 혼자 칠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찌 반찌 나는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 꿈꾸지 뿌 대단하잖아 아 아 이제 너가 안쳐줘도 혼자 칠 수 있다 뿌 우와 흐 백세인이 코를 눌려줬다 쫌 오늘도 신나게 젓가락 행진곡 혼자 치기 대 성공 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비키는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하자 어 안돼요 잘못했어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